맛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쎄트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솔로 보컬과 솔로 랩 심사를 위해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 저희 티셔츠가 나왔어요 나이 지진 못했어요 티셔츠 소개 한번 갑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세븐틴 영어로 세븐틴이구요 유희인데 유희 삼각형도 십 칠이에요 십 칠 각자 뒤에 자기 이름이 써져있습니다 런어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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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런어웨이 런어웨이 상자 런어웨이